Q. 원숭아에게 각 잡고 술 먹는 거 처음 보여주잖아. 근데 우리 뭔가 원숭아한테 이렇게 각 잡고 술 먹는 거 처음 보여주잖아. 이거 괜찮아? 왜? 뭐? 나 원래 좀 안 괜찮았어. 왜? 나는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뭔가 내게 공개가 돼버리는 거잖아. 너무 공개하면 안 돼. 그러면 모자리 거처를 해 주세요. 3분 낼게요. 그리고 걱정되는데요. 갑자기 걱정되는데요. 지금 얘가 더 빨개미나 보다. 무서워서. 내 사장님이 취하면 뭔가 진짜 자제를 못 하니까. 갑자기 걱정된대. 야 근데 취해서 자제 잘하는 사람 못 있어. 같이 해요.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다들 진짜로 춤 안 춰? 취업은 추워. 취업은 추워. 취업 완전 추지. 취업 미쳤어. 우리. 우리 강남에서 제일 잘 사잖아. 활범에서 매주 가서 3미터 추워. 내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 중 하나야. 그 영상 나한테 있거든요. 그리고 유닛도 추지 않아. 남주? 아 그거. 그 길거리에서. 아 왜? 오늘 진짜 달릴까? 우리 한 2차 3. 아.